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9페이지 열한기하 10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을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하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과 다 집에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일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우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우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우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패 해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열한계와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젊은 선지자 한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길라 나무엇에 가가지고 이 림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림시의 손자 여호사밭의 아들 예우를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그리고 남쪽의 이 아하시아 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베 안에 이세벨 마지막 화장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스루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에서 그 요람도 죽게 되고 그리고 아베 안에 이세벨도 죽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요람의 아들들이 70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후에 어떤 손자 이런 자손까지 다 말하게 되는데 역시 다 죽이게 되고요 남쪽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도 또 예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내갑의 아들 여호나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내갑의 아들 여호나다과 예우가 함께 동역을 해가지고 이 바할의 신당에 있었던 바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예복을 입히고 한꺼번에 다 죽이게 되고 바할의 신당을 패하고 그것을 변소로 삼는 이런 역사들이 고장 10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아하브로 말미암아 이세벨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의 바할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바할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우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있고 역사의 평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정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매주 목요일에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뭐 이런 나라 또 민족 뭐 현 상황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6.25 이제 금식기도에도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국가도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리고 내가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한국 건국의 역사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또 역사 속에 사연되어진 것 그동안 역사로 우리가 외국 때 알고 있던 것 다시 또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 정말 나라사랑 애국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됐다 너무 유익한 시기였다 너무나 감사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거기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너무 편파적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야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교회 안에도 또 이런 어떤 이런 또 이야기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그런 인생의 또 사역의 평가를 받을 날이 있는데 사람의 평가도 있고 역사의 평가도 있고 거기서 여러분 공과를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말씀해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다 그런데 쓰나 이렇게 합니다 바하를 멸하였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예후에 대한 평가인데요 긍정적인 평가 이 바하를의 우상을 멸하는 그런데 이 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기 주어가 여와께서입니다 여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정직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이게 뭐죠? 이제 예후를 들어서 오무리, 아합, 요람,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오무리 왕조의 발의 신하 이거를 멸하고자 하는 심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끝대로 호시기에 정직히 잘 행하였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내 자선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낼 것이다 약 이제 백년의 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후가 여기는 주어가 예후입니다 예후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두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진심을 원하세요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진심을 원하신다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 진심 전심으로 드렸던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영원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다윗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전심이 하나님한테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봉사하고 사역할 때의 우리의 전심 온 마음을 다 그런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심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예우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공과 공 그리고 과를 분명히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완전히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함 남쪽으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이제 행정적으로 구역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구별되지만 어떤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다스려지지 않고 통치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생겨서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우도 역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우와의 신앙을 지키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이때에 바로 예우가 이런 전심이 아닌 중심이 아닌 진심이 아닌 그런 여우와의 신앙을 버리게 될 때 여기 또 주어가 여우 하나님이십니다 여우와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왕 그리고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서서히 뭐요?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땅 아람의 왕 하사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합니다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하사엘의 공격 앞에 서게 되고 33절에 요단의 동쪽 길로앗 온 땅 즉 갓지파, 르벤지파, 무나세지파의 땅 이 아로난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길락과 바산까지 즉 이건 뭐냐면 모세가 출애급에서 가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난에 들어가지 않고 이 동쪽의 우리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지파들이 뭐요? 갓지파, 르벤지파, 무나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요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다 이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셨던 요단의 동편에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뭐요?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때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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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쇠퇴해가고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 역사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꽉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34전에 예후의 남은 사적 행한 모든 일 업적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5절의 예후도 이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왕도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히브리스 9장 29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여 결국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 아하스가 왕이 돼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고요 예후는 28년 동안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으로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예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군을 가지고 봉사하며 사역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 꼭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뭐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결같이 초지일관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으면 자 우린 똑바로 이렇게 잘 쓰고 눈도 똑바로 뜨고 고개도 이렇게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꼭 사진관은 꼭 조정을 해줘요 그렇죠 찍으면서 나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똑바로 눈 뜨고 고개도 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고개 더 들으세요 오른쪽으로요 왼쪽으로요 이렇게 산사는 알죠 우리가 어디가 틀려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똑바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나는 내가 다 잘한다 내가 올바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게 또 교정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끝까지 정말 초지일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의 일 하고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우야 얼마나 열심히 정말 그 아합과 그리고 바할의 그런 우상들 정말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전하지 못한 순정 제한적이었던 그런 믿음들은 결국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예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까지도 우리가 다 합격 내 마음의 합판자다 내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